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광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오늘의 주인공은요. 휴렉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내가 음식을 좀 해봤다, 내가 주방일을 좀 한다. 뭐 그런 분들은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면 벌레도 되게 잘 생기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다 싫잖아요. 그렇다고 바로바로 생길 때마다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사실 부패되기 전에 그냥 바로 그 상태로 얼려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담고 바로 얼려버렸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다음으로 하게 된 게 저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휴렉을 말고 다른 건조기를 또 사용을 해봤었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휴렉의 음식물 절기기를 쓰고 나 이거를 왜 이제 알았을까? 와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너무 획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2주간 쓰면서 감동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이렇게 큰 박스가 왔어요. 박스를 오픈을 하니까 진짜 꼼꼼하게 쌓여져서 왔더라고요. 이 본체가 들어있었고 이거 필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필터가 들어있었고 이 사용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세팅을 하는 거는 안쪽에 플라스틱 벨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 꼽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꼽아주시면 돼요. 뭔가 이게 완전히 끝까지 다 이렇게 탁 맞춰서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내가 힘으로 눌렀을 때 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만 꼽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 국물이 새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벨브를 또 잠그고 열고 하는 방법 딱 보면 바로 나와요. 그게 바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벨브를 설치하고 그거를 벨브를 잠그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필터 이 뒤쪽에 이제 뭐 푸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누르면 안쪽에 있는 필터를 꺼낼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필름들을 다 제거를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이거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주시면 미리 세팅할 건 끝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다 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미리 자리를 봐두세요. 디자인상으로는 어디에 놔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이제 뚜껑을 오픈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완전히 다 90도로 열리게끔 하는 장소인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 설치도 되게 쉬웠잖아요. 사용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이 앞쪽에 글씨도 다 적혀 있고 버튼이 많지도 않아요. 일단 가장 먼저 있는 게 시작 버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누르면 다시 누르면 정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작은 버튼 3개 중에 하나는 세척 모드, 급속 모드, 음소거 이렇게 있습니다. 세척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안에다 물을 넣고 세척 모드를 누르면 주변에 이런 찌꺼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불려져서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면서 뭐 그런 부분이 세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급속 모드 말 그대로 좀 빨리 진행하고 싶다. 좀 내용이 작은 음식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급속 모드 사용하시면 되고 음소거는 얘가 이제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 됐으면 다 됐다. 뭐 어쩌지면 어땠다. 뭐 이렇게 계속 멘트가 나오는데 그런 멘트를 원하지 않을 때 음소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코드를 꼽으면 바로 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여기에 불빛이 표시가 되면서 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음식물을 넣어서 보관한 기능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굉장히 조금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을 내가 모아뒀다가 이때 한번 돌리면 좋을 것 같다 했을 때 작동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진짜 여기에다 음식물을 넣고 문 뚜껑 딱 닫잖아요. 냄새도 진짜 안나고 정말 보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음식물 상태가 그대로 보관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약간 수분이 좀 빠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의 기능을 계속 하고 있구나. 그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음식물은 이 위에 뚜껑을 열어서 안에 이제 넣으시면 되시고요. 뚜껑을 닫고 앞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작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점점 표시가 돼가면서 건조시키고 분쇄를 하고 이게 이제 열기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식히는 작업까지 순서대로 얘가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얘 안에 이제 음식물을 담는 통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되게 묵직한 느낌의 그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의 그 밥솥, 밥통? 약간 그런 느낌의 재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아래쪽을 보면은 나중에 분쇄를 할 수 있게끔 칼날이 있어요. 그게 3차원 째 맷돌 분쇄래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분쇄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동하는 시간은 굉장히 한 4시간 이상 걸렸어요.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동작 부분까지도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장점은요. 디자인이 일단 너무 괜찮아요. 앞쪽 부분이 일단 화이트한 느낌인데 이런 라인에 골드 느낌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본체 바디 색깔은 민트색이에요. 민트색. 사실 저는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이트 아니면 블랙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민트 색깔이 우리 집 디자인에 좀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었어요. 실물을 보기 전에는 실물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집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디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라는 그런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통이 굉장히 커서 저는 그게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가 4.3리터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수박 먹는 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거의 한 반통 정도를 다 이렇게 커팅을 다 해놓고 그냥 간편하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반통을 수박을 잘라서 작업을 하고 나면 수박 껍질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음식물 봉투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생각하면 다 조각조각 조각 내가지고 넣어도 음식물 진짜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되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 얘는 한 번 정도 커팅을 해서 넣기는 했지만 그거를 다 넣었을 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크니까 굉장히 좋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를 만약에 반만 넣고 작동을 했는데 나머지를 진행을 못하게 되면 또 다시 작동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그 음식물을 바깥쪽 바깥쪽에 계속 보관을 해둬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되게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건조형 음식물 처리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또 건조기를 써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조기를 썼을 때는 그 형체 그대로 분쇄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건조면 됐었어요. 근데 그 건조 자체도 뭔가 좀 열기랑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인식을 좀 받았거든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었고 제가 휴렉 이 히어로 건조형을 만나고 마지막에 처리되어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픈해서 딱 그걸 보는데 말렸다기보다는 약간 태우듯이 말린 느낌? 오! 완전 다 바싹바싹 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완전히 분쇄까지도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고 약간 조각조각조각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었지만 얘가 분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말려지니까 그 전에 쓰레기 양과 비교했을 때 이 부피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말려져 있고 건조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더럽다라는 그런 인식? 거부감도 없어서 너무 좋은데 냄새도 그렇게 거북한 냄새가 안 나요. 약간 잘 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의 냄새?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나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기분 나쁘고 약간 좀 토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진 않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이 좀 덜 드니까 오! 너무 괜찮다! 와 이거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사용할 때 되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는 사실 소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동할 때 소리를 유심히 생활하면서 제가 잘 들어봤는데 되게 과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요. 기계 작동할 때 나는 소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고 온 상태로 만들었을 때부터 약간의 기계 작동하는 소리가 나긴 나요. 근데 이제 그게 냉장고 작동 소리보다는 조금 큰 느낌인데 저희 집 저게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 약간 그런 느낌 정도의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건조를 시작할 때 시작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소리가 조금 더 나기는 해요. 작동을 하니까 얘가 아무래도 건조도 들어가고 분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작동하는 소리도 들리고 탁탁탁탁 하는 그런 느낌의 소리도 가끔 들리더라고요. 오! 막 이런 느낌의 소리라든지 믹서기 하는 그런 소리 같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진짜 소음은 많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냄새 부분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음식물을 이 안에 넣고 보관을 하면 뭔가 작동을 하게 됐을 때에도 막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거 진짜 뚜껑 딱 닫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냄새가 안 나요. 이게 필터가 일반 필터보다 용량이 굉장히 큰 거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터가 되게 제대로 작동을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냄새 진짜 안 나요. 근데 얘가 이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소모품이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런 기미가 될 때 얘는 이제 필터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 이 필터는 휴렉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가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사용하는 데 드는 돈은 작동할 때 들어가는 전기세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필터 비용 이렇게 이제 작동 비용이 들 텐데 저는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비용 같아요. 너무 편리해요. 내 인생에 이 히어로가 없다면 다시 그 없는 생활로 돌아간다면 아 좀 많이 불편하고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음식물 절이기 사실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제품들이. 근데 확실히 이거는 어디에다가 내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불법 설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어디든지 집안 어디에다가 놓고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광고지만 진짜 제 사심 가득 담아서 열심히 설명드렸거든요. 네, 휴렛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